아 근데 드레스 이쁘다 아 제니 이쁜데? 엄청 엄청 이쁘지 않나요 제니 손님들이 결혼식 고양이 아기 어 이영잉이 패션 좀 이상한데 음악가는 이 사람 요리사고 요리해주시겠어요? 얘는 뭐야? 얘는 내가 만든건가? 아 얘 뭐야? 얘는 뭐지? 아 요리 재료인가봐 저 사람이 할거 누구야? 음악가가 지금 게임을 해? 이거 미친 음악가구만 이거 아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안해주지 연주? 아 설마 피아노 없어서 안해주는건가? 야 일회용 피아노 하나 사? 일회용 피아노 하나 살까? 이거 샀는데 안해주면 진짜 혼난다 연주해줘 연주해줘 야 왜왜 아 깜짝이야 왜 안왔어? 선행이 잘하는데 야 이거 완전 막장인데 이거 집에서 하면 막장이야 요리좀 해주세요 요리하며 일어나야지 피아노 튄다 우아 분위기 쩔어 야 집에서 괜찮은데 이거? 근데 저기 모여있어 왜 다와봐 나오자 방문을 잠가야되는데 방문 잠글 수 있었나? 멈추고 방문좀 방문설정이 안돼 제니야 고마워 음료도 마시자 근데 피아노 잘 치는거 같은데? 이거 끄자 와 피아노 소리 좋잖아 피아노 잘 치네 어 말콤이 야 잠깐만 뭐야 왜 직장갔냐 아니 이런 야 직장 아 가진말지 아 일은 퇴근하기 아 있네 아 됐다 아 오케오케오케 아 깜짝 야 쟤가 회사갔네 나 이제 봤어 아들 결혼식인데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야? 얘 시오지 약혼자와 키스하기 약혼자와 키스하기 알콤이 왔어? 어? 이상 바꾸기 파티 이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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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어 키스하기 아 문 잠깐 팔아라구? 아 그거 나쁘지 않네요 집에서 하니까 얘네 통제가 안돼 이런 경우가 생기다니 화장실 배고 문 다 팔아 이거 야 밖에 문도 팔아 이거 못 나가게 이래야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이거 이래야 모이자 이러면 안이러면 안 모여 애들이 음료좀 마실까? 화장실부터 가야지 치아 자네 저거? 저 녀석 진심 한 대 치고 싶다 치고 싶다 이런 시야가 시야가 왜 안나온거야 빨리 나와 됐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저 화장실 좀 먼저 갈게요 빠이의 의자 빠이의 의자 아 좋은 생각이네 빠이의 의자 붙이면 되겠네 여러분 결혼식장 느낌 내볼까요 한번? 오 좋아좋아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할때는 무조건 무조건 문 다 없으세요 선행이 운동하네 평소에 할할때는 그렇게 안하더니 어 근데 좀 살 빠진거 같지 않아요? 얘? 좀 살 빠진거 같은데 옷 때문에 그런가? 뭐 살 빠진거 같애 근데 이거 결혼하기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완료하고 결혼하기 누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사람들 다 안나? 결혼하기 누르면?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결혼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다 안낸다더라구요 음식먹기 감자칩이나 먹어야지 계속 누가 요리하다가 말아 봐봐 누가 계속 요리하다가 말다니까 그치? 봐봐 누가 계속 요리하다가 말다니까 여러분 충분한 대화 나두셨나요? 다들 앉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충분한 대화나 두셨나요? 다들 앉아주시겠어요? 이겼어요? 물론 내가 계속 일을 잘하네. 결혼하자. 이런거 왜 바닥에 있냐? 어 노래 들린다. 그런식 노래. 이겼다. 사악 교환하기. 다들 저 보고있는거 맞죠? 케이크 첫번째거 케이크 만들어줘야되는데 케이크 안해주냐? 지금 반지 반지 교환. 케이크 해주는걸로 아는데. 요리에서 안만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집에서 음식 너불러져. 다 음식 너불러지게 한다고 계속. 바닥에 음식이 있다니까? 케이크는? 요리사가 일을 안해. 바닥에 이거 뭐야 다. 이거 다 요리하다가 만든다고. 그쵸? 얘 이상해. 요리하는 곳은 여기서 요리하는건데. 왜 요리를 안해. 야 내가 나서야겠다. 요리사 이상해. 진심 마음에 안든다. 특제 요리 만들기인가? 아닌데. 고급음식. 이거 만들자. 야 내가 만들어 요리사 고용해놓고. 요리사 부르지 마세요. 얘 요리도 안하는데. 요리는 여기서 하는데. 봐봐. 손에인 요리 잘할걸? 봐봐. 아 여기서 요리 잘하는데. 치워줘봐야겠다. 야 이거 끝나는거 아니야? 이거 결혼식 하다가? 잠깐만. 저 위에. 저거 시간초 아닌가? 야 개무서워. 시간 끝나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잡담하지마봐. 아 전화왔어. 여보세요? 노. 바빠. 지금 결혼식 이거든? 야 가정. 야 저거. 괜히 불렀어 쟤. 아 어떡해. 야 다 됐다. 멈춰. 여기서 딱 멈춰. 큰일났다 이거. 너무 바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얘. 왜 뭐야. 얘 나가라 할걸. 문 달고 그냥. 나가라 할까? 위에 시계같은건 뭐야 저거. 저거. 진행률인가? 저게 진짜로. 무서워. 야 무슨 우리집 다워지르고. 쟤 이상해. 얘 뭐야. 아 쟤가 좀 치우긴 하네요. 바닥에 놔두면. 그래야지 안그랬으면. 넌 그냥 잘리는거야. 이거를. 헉. 시간초 진행은 끝난다고? 기다려봐. 죄송합니다. 치워주시겠어요? 진짜 완전 바쁘네. 이건 별로다. 어 이런거. 이런거. 괜찮네. 케이크. 어. 여기있다. 됐다. 얘 운동하는데? 결혼식에? 심지어 개막전이네 이거. 시후 결혼할때도 그랬는데. 시후 결혼할때도 이러네. 개막전이네 이거 얘네. 그래 좀. 피아노 하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 야 잘라야지. ㅇㅇ이 말고. 같이 자르는거 아니야? 내가 아는 결혼식이랑 다른데. 이 불쌍한 제니. 하이. 근데 이게 심지가 결혼식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빈부지에 결혼식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심지어 하려면. 결혼 끝난건가? 시간 다되면 이제 되는건가? 네. 근데 돈은 어떻게 된거지? 재산분배? 공원에서 해도 건대의 막장이에요. 공원에서 해도 건대의 막장이에요. 이렇게 맞죠? 여기. 아 돈이 없네. 여기로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 좁은데부터 시작해서 넓혀가야지. 여기도 뭐 가까워. 여기 할거야. 여기 할거야. 여기 할거야. 여기가 더 좋겠지? 넓을. 넓어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기에 문 좀 달아주고 갈게요. 근데 진짜로 애 많이 낳아서 만약에 이렇게 한명 한명씩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뭔가 남은 부모님은 슬플 것 같아. 대문. 대문. 뭐지? 왜 클릭이 안돼? 벽이 더 높아야 된다고? 아.. 왜? 아 여기 이문 썼었나? 내가? 아 그렇구만. 아 쓰레기 많아. 액. 쓰레기 엄청 많아. 아 이거 참 큰일이구만 이거. 저거 가정도 불러야 될 일인데. 됐다. 와.. 와.. 개더러워요. 어떡해. 일단은 치.. 이런것들 좀 버릴게요. 아 그래. 이런걸 치워보자. 가정도 불러울바에. 오오.. 청소 안해도 돼. 이것도 없애버려. 됐다 또 치울게. 접시는 안 치워주고. 숙제. 숙제 이제 안하잖아. 음.. 됐군. 됐죠? 됐죠? 이게 뭐야? 굿. 죄송한데.. 너 요리하는 데 있지? 너 일로 얘기 좀 하자. 떠나주세요. 어.. 알아서 가네. 말 안해야지. 빨리 가라 빨리. 다음부터 오지마. 너 요리하는 애. 피아노 치는거 좀 마음에 들더라. 요리하는 애는 그냥 안 부르고 하는게 낫겠어. 그냥 마셔야겠다.